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릭입니다. 자 오늘은 중계보수가 비싸다고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 두가지에 대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국토교통부가 이번달 20일에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중계보수 및 중계서비스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가지인데요.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게 중계보수를 전체적으로 낮추되 6억이상 중계보수를 최대 55%까지 낮추는 그런 개편안이 확정이 되었구요. 그런 개편안을 통해서 이제 임대차 보수가 매매 보수보다 더 큰 역정구간을 해소한다. 이런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밖에 뭐 중계업소가 제공하는 보장한도를 두배 늘리는거라 공인중계사 이제 선발할 때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도 같이 개편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는 이런 의문은 여러전 해부터 제기가 되어왔던거고 이제 이번 개편안에 그게 반영이 된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경험상 왜 사람들은 중계보수가 비싸다고 느낄까 예전부터 제 어떤 경험상 첫번째 이유는 제공받는 객관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물건의 상태를 제대로 제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깐 거래 후에 하자가 많이 발견이 되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집주인 분이 건물주가 하자를 숨기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만 대부분 잘 모르세요. 까먹거나 그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안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하자도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외국인 손님을 제가 중계를 좀 많이 도와드립니다. 특히 이제 미국 손님 영어권 손님을 이제 한국에 이제 집을 중계해드리는데 그분들 데리고 이제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자가 너무 많고 그에 비해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엄청 하세요. 저 그러면 뭐 미국은 하자 체크를 잘하고 있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홈 인스펙터라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주택의 품질만 체크를 하는 걸 업으로 하는 전문가예요. 미국은 홈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대출기관에서 요구를 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대부분 대출을 끼고 부동산 거래를 하니까 홈 인스펙션을 대부분 다 받아요. 자 그러면 객관적인 집 상태가 체크가 되겠죠? 이거를 집주인만 아는 게 아니라 대출기관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정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빈약하죠? 많이 빈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상태에 맞는 적정 가격 형성이 잘 안 돼요. 미국은 여기서 좀 더 나갔습니다. 미국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적정 시장 가격을 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머신러닝 말 그대로 여러가지 요소들을 프로그래밍으로 돌려서 적정 시장 가격을 산출해내는 거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진로라는 미국 부동산 중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제스티메이트라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적정 시장 가격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걸 스탠다드 삼아서 지금 호가가 리스팅 프라이스가 제스티메이트보다 얼만큼 더 비싸구나 얼만큼 더 낮구나 이런 거를 좀 기준을 잡고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는 고사하고 있다는 물건의 객관적인 상태도 제대로 체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제대로 제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가 발견돼서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소송이 보편화된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또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도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임차인 분들 매수인 분들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입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현업에 있는 공인중개사지만 사실 이게 현실이라고 봐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부동산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아주 규모가 큰 가입자만 300만이 되는 이렇게 하면 다 아시나? 가입자만 300만이 넘는 부동산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거기에 실제로 올라온 글을 제가 캡쳐를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제목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전세계약시 실거주 호수와 계약서상 호수가 다른 경우. 일단 제목 자체가 불빨.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호수를 그냥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상 실제 호수를 1층씩 밀려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지하층을 1층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분의 상황은 4층은 주택이 아니라 근생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인데 4층에 전세계약으로 들어가고 계약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3층으로 작성해서 그걸로 전입신고 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이자 받고 그걸로 대출까지 받자. 이런 거를 부동산에서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특약만 잘 써놓으면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까지 해줬대요. 이게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부동산 스터디 좀 하신 분들은 이거 딱 들어도 알 수 있죠. 문제 있다라는 거. 일단 당연히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다른 호수니까 주인법상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죠.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호수가 다른 호수에 거주하는 걸 알면서도 다른 호수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거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는 순간 동행사죄까지 성립이 되는 거고 그걸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공무집행 방해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고 더 나아가서 이걸로 대출기간에 제출해서 대출까지 실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죠. 이런 걸 얘기해 드리면서 이 글 빨리 삭제하시고 계약 파기하시라고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삭제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근데 모르고 문제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문제없다. 오히려 부동산이 조장을 해요. 그러니 신뢰도가 바닥을 치죠. 이런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옵니다. 수십 개씩. 그리고 이런 빈틈이 많다 보니까 직방과 같은 아주 대형 플랫폼 업체에서 중기업 진출을 선언했고 실제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파트 비대면 투어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직방에서 3D 단지 투어도 제공을 한대요. 근데 더 좋은 건 여기서 만약에 다르다. 영상과 사진과 다르다. 그럼 뭐 100% 환불 막 이렇게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가 제대로 시장에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직방에서 지금 파고드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처럼 적정 시장 가격 산출을 위한 인프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자계약 시스템. 들어보셨죠. 들어만 봤지 실제로 권유받거나 해보신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관습상 종이에다가 계약서 왠지 써야 될 것 같거든. 왠지 전자로 하면 왠지 보완에 취약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권유도 잘 안 할 뿐더러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권유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 젊은 분들도 종이에 쓰는 게 더 좋대요. 혜택이 더 많은데도 자동으로 확정이자 모여되고 대출해서 금리도 낮출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도 종이에 쓰겠대요. 이미 인프라는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직방에서도 이런 걸 또 파고들겠죠. 오늘의 결론 이유 있는 불만은 이유 있는 불편 불만은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